좀 기다려주세요 날씨가 들리는 중 아 귀여워 아이치 ㅎㅎ ㅎㅎ . . . . 아 귀여워! 안녕! 4년! 귀여워 장보고 매산책 시키고 집었는데 장본거 이거 만들어볼거에요 만들어볼게요 도움말 도움말 눈이 들어있는 물 배달 눈이 들어갔어요 도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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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롤네잉 하나! 내가 롤네! 굳이 롤네 굳이 롤네 굳이 롤네 굳이 롤네 굳이 롤네 한 번 더 먹어야지 빨리 돌리나? 몰라 빼빼리네 산에 바지하고 가 있고만은 뭐가? 아, 맞아. 깜빡했다 초당 없으셔서 왜 돌았나 봐요 해줍게 맛있겠다 다진마다째 오지마라 다진마다째 오지마라 치킨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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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했어요 구우면 됩니다 치킨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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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한 옥수수 향 나 하지마 아이씨 그리구 없네 근데 패키지로 가서 보송맥티듬 완산 뭐하는거지? 뭐하는거지? 응? 어쨌든 이것도 샀는데 완전히 왔어요. 많이 왔을 일은 없지만 친구 걸 별로 안 돼서 다 왔더라고요. 그래서 팩트에 틴트까지 샀습니다. 저는 저걸 꺼내러 가는데 귤도 와 있더라고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양념장 장식도 왔습니다. 그리고 그 후식을 받는다. 저의 장식은 장식에 잘 빠져버린다. 예전에 장식을 위해 장식을 위해 장식을 위해 장식을 위해 장식을 위해 장식을 위해 크림치즈 3분 정도 4분 정도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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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짜장면 맛나네. 짜장면 드시면 되겠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. 진짜 맛있어. 이렇게. 밥 먹을래? 김치? 김치? 김치. 고기맛. 김치? 깻잎. 고기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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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? 고춧가루 콩나물 피카소 맛있어 잘한거에요 새우 바질 오일 파스타 새우 바질은 우워루 다음 주에 만나요 새우 바질 왕 새우 바질이 나고 새우 바질이 나고 아까 다시 주문한 새우 바질은 마시마 칼잎 한 그릇 더 먹었어요 뚝딱 한 그릇 더 먹었어요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소고기 아무리 간 안 했어요 소고기 맛있어 소고기 소고기 소금까스 반찬 시작합니다 악력 받으면 30분 정도 귀찮다, 아마 간다. 그래서 안 와요. 행돼서요. 됐다. 됐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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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하고 변털 해왔어요. 변털. 지금 먹을 건 아니고 그냥 샀다고요. 자랑 끝. 모자를 쓰고 이래서 머리가 놀렸어요. 이거 하나 먹어야겠어. 엄마랑 하나씩 먹을게요. 내년에 토끼해라서 토끼가 그려져 있나봐요. 딸기향! 대박이다. 여기 은정이랑 큰 거. 나. 아, 진짜. 우리 은정이랑 먹으려고. 살짝 운나와. 응. 오늘 은정이랑. 겨울나기? 알지? 퉁! 너무 상큼한데? 응? 맛있어. 숨. 이 크림 진짜 더 맛있다. 맞지? 왜? 뭐해? 앞에 딸기 3개 있고 뒤에도 하나 있었어요. 총 딸기 2개 들어있네. 반 반 반 반 반씩이니까. 엄마 인증범으로 벌써 여덟이 없잖아. 나도 이제 안 돼서 여덟이 더 없잖아. 이제 오늘 씻고 쉬다가 잘게요. 안뇽! 이번에서 문화풀은 나랑 confiance 반짝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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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식 왔어요 아직 반시가 남았네 심심쓰 애기 반짝반짝 반짝반짝 잠시 자, 반짝반짝 llev기 반짝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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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쵸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